교문이 열려있어.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너무 궁금해서. 혹시? 혹시? 열려. 우와, 문이 열려. 첩보작전 시작됩니다. 조용히. 아무도 없어. 개꿀. 이거 자리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수생이니까 겁이 없어. 고사장 찾았어. 설마?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오늘 이제 썰은 그... 사수 때 이야기긴 합니다. 사수 때 이야기인데 오수설에서 다루지 않았냐 하겠지만 그것만 딱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오수설을 완전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장장하게 여러분들 4, 5시간 그것만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수가 가장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때였지. 그러니까 사실 군대 썰하고 맞물리는 지점이라서 뭔가 넘어갔던 그런 느낌? 2016년이야. 그러니까 201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애인데 네 번째 수능을 결심을 했던 때였기 때문에 축구 경기를 많이 참여를 못하다가 한 번 제가 크... 그때 한 번 제가 첫 참여 때 골을 두 골을 넣어요. 그 당시 이제 카츠사지 별명이 피로미노였어요. 보통 공격 수사를 안 시켜주거든? 어떻게 했냐면 딱 그때가 우리가 카츠사 축구할 때 이제 사람들 버스 타고 단체로 카츠사가 잔디 구장으로 가. 미군들하고 축구하는 경우가 이제 상대가 안 돼. 미군들의 피지컬이 워낙 좋아. 드록바, 헤리케인, 살라, 마네, 자네? 거의 그 급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축구 잘하는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군들이랑 뛰면 상대가 안 돼. 그래서 보통 우리 카츠사들끼리 축구를 합니다. K리그 같은 느낌이지. EPL하고 라리가입해서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하는 거야. 큰 버스 같은 게 이제 계속 용산 부대를 계속 돌아요. 그걸 이제 5시 반에 타. 카톡살 끼리. 1걱. 딱 처음에 이제 휴가 한 번 딱 쓸 때야. 휴가 한 세 번 정도 쓸 수 있잖아. 그 휴가를 제가 언제 썼냐? 바로바로 여러분들 네 번째 순 때 썼죠. 그날 이제 축구 경기였어요. 군대에서 축구하면 떠나죠. 육군이랑 똑같습니다. 1걱이 어디 간다 여러분들? 딱 말씀드릴게요. 처음 신입생으로 딱 주로 오잖아 축구 때. 어디 배치면 무조건 윙백 배치돼요. 내가 세르지오 오리에야 여러분들. 오리에가 어떤 포지션이 여러분들? 한 번 잘 나가도 여러분들 크로스 한 번 잘못 올리면 고개를 못 뜨는 그 감성. 그래서 이 병들이 보통 윙백을 하면 풀백이라고 하죠.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대사회 축구에서는 여러분들 쭉 올라와가지고 크로스도 올려주고 여러분들 침투하는 그런 메타지 않겠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절대 자기가 리버풀의 윙백이라 생각하면 안 돼. 카투사 신병 윙백은 들어오자마자 풀백으로 들어와서 무조건 몸통박지. 거진 중앙수비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돼. 그 다른 신병 그러니까 신병이 두 명 들어오면 이제 팀을 나눌 거 아니야. 다른 신병하고 부딪혀야지 병장급하고 부딪히잖아? 그 이후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병장 앞에서. 뭐야? 심지어 그 병장이 어리면 더 큰 문제야. 자기보다 어린데 부딪혔다? 그거보다 엑시던트가 없어. 그래서 이 병들은 풀백이면 어? 나 학교에서 축구 좀 했는데? 안 돼. 안 돼. 지금은 안 돼. 식구야. 1걱 전까지는 축구 때 자기가 풀백으로 배치됐어. 올라가지 마. 그러니까 네 실력이 손흥민이나 날강두로 불렸다? 올라가도 괜찮아. 하지만 네 실력이 학교에서 축구할 때 한 번씩 끼는 그런 공부하기 싫어서 수능특강 풀기 싫어서 한 번 나가는 정도? 아 절대 나가지 마. 보통 1걱인데 키가 180kg 이상이고 몸무게가 70-80kg 이상은 되잖아? 중앙 수비로 가요. 이러면 잘못 빠진 거고 어느 정도 얄쌍하고 축구하는데 좀 스피드도 빠르고 이런 거 있잖아? 윙으로 가. 어? 윙은 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아닌가? 그런데 보통 선임들이 어디 가면 무조건 중앙 리드필더. 무조건 중리. 왜? 자기가 포그바라서 다 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서 있다가 패스 패스! 아 줘야지 줘야지 무조건. 그 사람한테 공 안 주면 안 돼. 풀백들 공 잡으면 다급한 수비 상황이 있다면 무조건 걷어내고 아니면 무조건 전역병한테 줘야 돼. 그 센스 꼭 잊지 마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어 나이스 패스! 자기 앞으로 공은 좋아해. 그리고 바로 뺏겨. 그게 바로 전역병의 라이프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왕관을 달아줘야 돼. 그때만큼은 광해군. 그날 축구 경기 때 제가 후반전에 윙으로 배치가 됩니다. 피르미노! 딱 그 느낌으로 서가지고 골을 넣는데 이게 윙 쪽에서 제가 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전역병이 공을 찼는데 맞고 나왔어. 꼴댄가 아니면 그 골키볼 맞고 나왔는데 주워 먹었어. 네이스! 바로! 인자기 포스! 세레몬이 여러분들 감수 때 관제탑을 줍니다. 어! 바로 여러분들! 관제탑! 감수 때 관제탑 찍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와! 갑자기 민심 급상승! 아무도 축구장 허우 골프 안에서 여러분들 관제탑을 찢는 사람은 없어졌어. 와! 그 뒤로 부대모임 딱 했는데 자 부대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골 낼 사람 딱 이런 거 막 축하해 주는 거 아! 오늘 김민우 일병이 골을 넣었다. 어! 아! 우리 피르미노 하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원투원 전투병원 문화였어요. 한 말씀 하라고 하니까 소식을 알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곧 그 수능을 봅니다. 수능? 수능? 야 쟤 몇살이야? 수능? 몇살이야? 그때까진 알리지 않았거든. 사수하는 거를. 근데 내 부대에 TMC 있는 사람들 알고 있었지. 어... 이번 수능은 제가 네 번째 수능인데요. و. 다들 말을 잊지 못해. 어? 네 번째? 잠깐만, 이게 뭐야? 지금..사... 사수? 뭐야 이거 좌중을 압도하고 그때부터 모든 축구 경기에서 저를 뽑지 않아요. 이제 민우 공부하니까 내일 보내지마 그때부터 약간 TMC에 일단 딱 내가 출근했는데 일도 잘 안 시켜 선임들이 아 그래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휴가를 써야 돼요 휴가 쓰려면은 이제 지원반장님이라고 거기 있는 사무실 한국군 사무실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려야 돼 면담을 딱 신청해서요 지원반장님 딱 오셔가지고 아 정말 제가 수능을 두고 그래? 그때 당시 지원반장님이 뭔 말만 하면 흐흐 웃는 사람이었어요 아 제가 사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 예 그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그래? 공부 많이 했어? 아 예 많이 못했습니다 짜증이 이만큼 바로 문을 닫고 나왔어 휴가 딱 썼어 딱 수능날 그 전날에 접수 원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받았는데 그때 홀수형 딱 떴어 와 이게 내가 아마 현역 때 짝짝 홀홀짝? 암튼 그때는 홀수였어 되게 번갈아하면서 전 많이 나왔어요 홀수 딱 받았는데 어 느낌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딱 봤는데 어 휴몬구야 야 진짜 친숙하다 아 근데 휴몬구가 생각보다 지하철이라고 좀 멀었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아 그 다음날 어떡하지? 택시냐 지하철이나 버스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부모님 차 안 돼요 이건 불효야 부모님이 아침부터 지금 네 번째 이거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김치볶음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한테 타고달라 그래 말도 안 되지 지하철 교통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택시를 탔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것보다 더 엑시던트가 없습니다 이게 수능날 여러분들 차가 안 막힌다고 생각하면 오사 아니야 무조건 지하철이 좋아요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르지 근데 서울 사람들은 어 택시 큰일 나 그래서 사수 때는 머리 자체가 굉장히 깜깜 이미 원서 접수 그 사진 찍으러 갈 때도 제가 어디서 찍었냐면 그 지하철 주변에 아마 그 선능력이나 선정능력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그 한 번 사진 찍은 데 있지 거기서 찍었어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 문 열고 들어가면 치즈! 이러지었는데 머리가 여기가 조원희야 조원희 그 수원 삼성의 조원희 선수야 머리가 엄청 짧아 치즈! 찰칵! 치즈! 찰칵! 이러면서 기분 자체가 썩어 문드러져 그거 들고 딱 갔는데 와 면삭 극혐이야 이거 칠수생이라도 믿겠어 그걸로 저는 봤단 말이죠 수능장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비 소집일 때 그 홀수형 딱 봤고 휘문고를 한 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예비 소집일 때 웬만하면 갑니다 저는 웬만하면 가서 사수 때 대중교통 고민하면서 바로 휘문 쪽으로 가는데 어우 이거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알았죠 이 대중교통이 빡빡하다는 걸 휘문고 딱 갔어 보통 근데 이 대문을 닫아놓거든 교문을 그래서 학교 외관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에 많은 걸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와 휘문고가 던전이야 진짜 학교가 되게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 휘문고가 그리고 중요한 게 플랜카드가 어마어마해 휘문고가 여러분들 또 이 어떤 그 입시에 산실이에요 엄청나게 역사도 깊고 야구부가 유명한가? 각종 플랜카드만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서울대라 해도 믿겠어 어 여기 내가 지금 대학을 왔나 이런 휘문고 딱 왔는데 대문이 그 교문이 열려있으니까 들어갔어 아무도 없던데? 오케이 일단은 사수생 마인드로 굉장히 당당하게 걸어갔죠 머리도 엄청 짧아 아무도 날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바로 원펀치야 물론 이제 근손실이지만 원펀치는 가능하다는 그 면상 그 비주얼 그 감성 딱 들어가지고 고사장을 찾았어 숫자 8자리로 돼있어 근데 그거 이제 찾는데 없는 거야 보통 이제 교문 앞에 다 써있거든 안 써있어 그래서 제가 그 뒷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그 휘문고 그 정문이 아니라 뒤로 들어갑니다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야 왜 안 막으니까 교문이 열려있어 들어가보고 싶은 거야 너무 궁금해서 뒤쪽으로 가니까 길을 잃었어 엄마한테 막 엄마 휘문고 왜 그러는 거야 여기 진짜 아 야 자수했으면 네가 알아 찾아야지 오케이 확인 끊고 또 찾아 막 돌아다녀 화장실도 마려워 죽겠어 어 딱 있어 1508 3212부터 면법까지 이렇게 적혀있잖아 딱 들어갔어 혹시? 혹시? 열려 우와 문이 열려 안마가 났다 그래서 첩보 작전 시작됩니다 열어 아 진짜 들어갔어 그래서 올라갔어 조용히 아무도 없어 개꿀 이거 자리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수생이니까 겁이 없어 사수니까 야씨 이미 몸이 붕 떠있고 환각 증세가 돌아가 이거 진짜 미쳤다 해도 믿겠어 올라가 뭐 걸리든지 말든지 뭐 난 오수하지 뭐 이 마인드라니까 사수는 오수 때는 그런 마인드가 안 나와 신분도 군인인데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이거 진짜 환각 증세예요 고사장 찾았어 설마 안 열려 설마 안 열려 아 고사장까지 안 열려 그래서 창문으로 내 자리가 어딘지 안 보이지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책상 위에 조그맣게 붙어있잖아 김민우 절대 안 보여 그러니까 최대한 눈을 떠가지고 그때 최대한 마련 야 야 야 야 야 눈 시력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야 이거 웬만하면 야 보이지 않을까 이상한 생각을 해 이거 웬만하면 책상을 뚫을 수 있지 않으니까 이상한 생각을 해 눈을 미은 같기도 하고 빡 적어도 28자리였거든 예전 그 코로나 전에는 28자리 중에 적어도 진짜 20자리는 아닌 걸 알았어 제가 싫어한 자리 있거든요? 첫 번째 줄의 맨 끝 가운데 줄의 맨 앞 마지막 제 열의 맨 뒤 히터 중앙 딱 직방 대가리 화산 깨진 자리 거기만 피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만 저기라도 아니길 아 나도 아닌 거 같아 이러면서 창문으로 광기어림 그래서 나옵니다 딱 집으로 너무 늦었잖아 곧 5시, 6시에 들어와 정말 잘 잤어요 와 이거보다 컨디션이 좋을 수 없어 4수 때 최강의 컨디션이 발휘가 됩니다 야 역시나 했던 딱 문 열었는데 와 이럴 수 있나? 잘못 본 것 같아 난 분명 민성민으로 봤는데 그게 김민우였어 눈이 시력이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 맨 앞자리 가운데 맨 앞자리야 와 제가 5수 때는 중간 히터 대가리 깨진 자기가 아마 그 뒤였을 거예요 야 4수 중앙 맨 앞자리야 그때 당시에 메타가 2017학년 수는 뭔지 알아요? 국어 지문이 전자 이상 늘어나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보험금 지문 나온 거 와 여기 한 바닥이 다 지문이야 와 지문이 삐 하고 넘겨보잖아 딱 넘겨보는데 어우 괜찮네 1번부터 3번 4번부터 7번 그 융합의 첫 시기야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하고 그 당시에 이제 보험금 지문이 사회의 원툴로 나왔는데 와 처음에 알았어 여러분들 4수면 미래가 보여요 파본 검사를 딱 보였어 아 5수구나 바로 보였어 마음이 그때처럼 평안한 게 없어 왜? 어차피 난 다시 군대로 복귀하는 걸? 미쳐 가는 거야 근거가 없어 그냥 봤어 정말 그때부터 마음 편한 적이 없어 국어 수학 다 보고 밥을 먹는데 정신이 몽롱한 그런 느낌? 올드보이의 여러분들 밥 처먹는 사람이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 어제 예비 소집일도 막 기억이 안 나 모든 기억이 사라지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때 심지어 주먹밥이었어요 날치하라고 멸치하고 주먹밥을 먹는데 현역 제수 삼수 다 울었거든요 사수 땐 눈물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주먹밥을 입에 넣습니다 누구도 아래 범접할 수가 없어 국어 수학 성적도 모르겠어 그냥 가는 거야 이러고 이제 영어 딱 지나는 순간 기억이 없어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 기억에서 날아갔어요 성적이 아마 그때 처음으로 수학이 2등급이 떴을 거야 15번 내가 모의고사 포함해서 수능까지 다 합쳤을 때 그때 딱 유일하게 2등급이었어 84점 수학이 4개가 날아가 심지어 그 중복 조합 틀려 기본적으로 내가 완전 자신 있던 과목에서 날아갔다는 거는 진짜 그냥 문제풀이 성의가 없었다는 거야 집중력도 너무 낮았고 역시나 국어는 만인의 사랑이죠? 2등급 2, 2, 1, 1, 2였나? 아무튼 비슷한 성적 그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게 제가 너무 1병 때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2병, 1병 때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 교육 과정이 바뀐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혼자 그냥 실력도 안 했는데 기고만장해가지고 수시를 그 밑으로 안 썼거든? 스카이 밑으로 안 쓰겠단 말이던데 딱 그애만 학종을 어디까지 썼냐면 한양대학교가 썼습니다 그게 심지어 서류가 생기부만 내면 되는 건데 면접도 안 보는데 와 그게 덜껏 붙네? 이야 이게 덜껏 붙어 수능 성적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데 한양대를 가는데 심지어 정책학과야 여기가 뭐냐? 학점 3.5만 이상 넘으면은 로스쿨 준비생한테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해주는데요 와 레게노 미쳤다 이걸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아예 안 봐도 거기는 붙었다는 거야 수능 성적을 안 보니까 그러고 제가 한양대 붙자마자 어? 지렸다 하고 본부 대학굴 딱 찾아가요 행정실 딱 찾아가요 경영학과 행정실 딱 찾아가요 어떻게 오셨나요? 자퇴하러 왔습니다 예? 자퇴하러 왔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때 머리가 2mm야 이 위의 금액은 환불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적혀있어 알고 보니까 입학금은 환불이 안 돼 그러니까 자퇴를 해도 한 학기도 안 다녔잖아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았어요 대학마다 다른데 천재지변하고 맞먹는데 군입대거든? 그러니까 군입대를 했으니까 바로 1학년 1학기 때부터 휴학을 할 수 있는 거야 군유학을 때렸지 원래 1학년 1학기 휴학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천재지변 일어나거나 군유학을 하면 휴학을 해줘 나는 휴학에 성공했어 왜? 천재지변하고 맞먹으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입학금 포함해서 한 350, 360 내잖아요 그중에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휴학을 해도 자퇴할 때 그걸 안 돌려준다는 거야 아 이거 뭐고 야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아씨 방해판 들고 가려고 하던 찰나에 아 저기 그 사인하셔야죠 사인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사인은 교수님 일단 오셔야 되고요 난 교수라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 인정? 생각해봐 그때까지 대학 다닌 적이 없는데 교수님이요? 아 경영학과 본인 지도교수님 있어요 야 자퇴할 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지도교수님을 만나야 돼 경영학과 그리고요 그 부모님 사인 허락 있어야 되거든요 아 부모님 같이 못 오셨는데 전화할 수 있을까요? 예? 엄마 전화했어 엄마 왜? 나 지금 동국대학교야 엄마 그 저기 자퇴를 해야 되는데 그 엄마 사인이 필요한데? 바꿔봐 바꿨어 뭐라 통하래 네 자퇴처리 완료됐습니다 부모님 사인 완료됐고 교수님 사인만 있으면 돼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딱 걸어오셔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또 경영학과 학생이구나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딱 본 순간 아 자퇴를 하는구나 으 어느 학교로 가요? 예? 어느 학교로 가요? 저 한양대학교 갑니다 음 과는 정책학과입니다 정책학과? 경영학과 왜 안 다니고 예? 아 저 그냥 그 수시로부터가 저 그 법조인 되고 싶습니다 어 요즘 뭐 변호사 하 별론데 세퇴 비판하고 나가더라 경영학과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아 정말 어처구니 없이 사수를 끝내고 자퇴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오수는 미미는 오수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